안녕하세요. 저는 면허를 땅지는 좀 됐지만 굉장히 겁이 많아져서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프로그램을 통해서 3명의 선생님들에게 꿀팁을 배워서 운전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추리하는 한티어로 연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예능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좀 설레고 좀 떨리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리얼리티 예능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희가 또 항상 리얼리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서 가식없이 솔직한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고속도로를 타서 멀리 가서 부산이나 아버지가 계시는 강렬이나 거기까지 가는 걸 한번 해보고 싶고요. 그리고 왜 제주도 같은 데 놀러가면 렌탈을 하잖아요.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비게이션 보고 놀러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이 되면 그런 곳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친구나 부모님 태우고 한번 단풍 여행 같은 거 가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안 돼요.